양파가 좀 맵지? 괜찮아요 반찬 해준 아줌마 왔어? 도망에 계셔 사모님 오셨나 보다 어때?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사모님 남실아 인사드려 잠시만요 아 됐어요 일하는데요 뭐 나중에 인사하죠 괜찮아? 많이 매워?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모님은요? 들어가셨어 나중에 인사드려도 돼 아이고 그렇게 한눈팔다가 손 다쳐 그 손 치우지 못해? 지금 뭐하는 거야? 그 손 치우라고 했지? 다쳤어? 많이 다쳤어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제가 약 좀 갖고 올게요 남실아 너 정말 왜 그래? 어디 아파? 여름 없는데? 여기를 와본 것 같아요 여기를? 저 이것만 다 하고 잠깐 경찰서 좀 들려도 될까요? 아니야 아니야 그럴 거 없이 지금 가 사모님한테 내가 말할게 네 네 네